ㄷㄷ 으아! 개깝이요! 아핳 쓰읍 아... 아 코금은 힘든데 라인전 코오나면 진짜 힘든데 쓰읍 봐준다 봐준다 왜 그러냐 니 나한테? 야야 뒤에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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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나 개쌤 뭘 내야 내 마스터라고 부시하냐? 흐흐흐흐흐흐흐 아 나 이새끼 이거 무시한대 근데 이거는 라인을 땡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지금 라인을 땡겨야 되는 시기야 물리면 뒤지는 거야 인트로가 엄청 웅장한 노래를 알려달라고? 내 노래 목록이 지금 500개인가 하는데 거기서 인트로 웅장한 노래를 알려달라고? 내가 올려다보는 건 하늘 뿐 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따가 그럼 끝나고 한번 찾아줄게 기다려 시청자 하나하나를 위해서 노래를 노래를 찾아주는 씹어 딴 것도 아니고 클라스 봐라 시청자 사랑 클라스 봐 아 웅장한 노래가 아마 10개 안될거야 팝송일거 아니야 이블링 고수 와아 자쿨 먹고 온거야? 이블링 고수 와아 자쿨 먹고 온거야? 자쿨 먹고 온거야? 자쿨 먹고 온거야? 자쿨 먹고 온거야 자쿨 먹고 온거야 자쿨 먹고 온거야 자쿨 먹고 온거야 조금씩 사리면서 하자 이블링이 지금 활개치고 있어가지고 무리하다 보까지 망하면 다 끝난다 게임 이블링 냄새 확 확 흥기는데? 진짜? 야 야 미친 존나 세네 이블링 미친거 아니냐? 야 존나 센데 이블링? 미친거 아니야? 방금 살짝 긁혔는데 피 다 날아갔는데? 아니 온거 알아도 이래? 온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야? 아 와 쓰레쉬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이거 쓰레쉬 안 끌었으면 아 살짝 긁혀서 와가지고 손톱으로 살짝 긁었는데 이렇게 된거야 존나 세네 아 아 포션 옮기라고? 아 그렇지 철저한 새끼들 아니 방금 레오나 스키선도 막고 다 막았어 이블링한테만 맞은거란 말이야 근데 피를 그렇게 많이 깎는다 풀피에서 와 리신 이블링 잡았네 카정가서 이건 백업 존나가야지 그랩 그랩 오지게 한번 갈겨줘라 야 오졌다 그랩 역시 아이디가 그랩이니까 그랩을 잘하네 뒤지고 피 좋은다 피 좋은다 피 좋은다 뒤져 어 새끼야 피지 뒤져 뒤져 어 새끼야 뒤져 뒤져 이 새끼들 뒤져 뒤져 야 지렸다 이거는 도발 그어라 이거는 지렸다 이거는 진짜 야 잘한다 마나 한번 채워주고 부메랑 한번 날려주고 긁어주고 살짝 빼준 다음에 야 이 새끼 잘한다 그래 그래봐 그랩 잘하네 와 이중 그랩 잘하네 아이디가 그랩이야 잘해 와 존나 세네 이 새끼 야 들어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그렇지 완벽했어 완벽했어 일만하고 빼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일만했으면 됐다 아 나 100원 부족한데 이건 진짜 오버 아니네 이건 모아야돼 아 이거 100원인데 아니 100원 부족해 진짜 아까부터 100원 부족해 이건 모고 갈게 아 진짜 이건 모아야돼 1480 아니 이건 모아야돼 아까도 100원 부족했단 말이야 괜찮아 푸쉬 좋아가지고 괜찮아 이케아 밀고 도망가야지 야야 빨리 이케아 아 뒤질뻔했다 역시 이건 위험한 짓이야 항상 집에 그냥 가야돼 형 뒤질뻔했어 11 아니었으면 죽었다 그 부정도 푸쉬력이어도 죽었다 11이라서 이거 산거야 이거 죽을뻔했어 그 부정도 푸쉬력이 있으면 여기서 레오나 와가지고 코고먹으면서 백업으로 죽었어 아우 지렸다 아우 아우 지렸다 아우 아우 지렸다 이건 큐맞춤 잡는다 내가 보니 여기로 도망간다 이블린 봐봐 여기 찍는다 여기 웨이 찍고 간다 분명 어 이거 지겠다 어 지겠는데 어 어 이거 3개의 대결 3개의 대결 오! 아 룰루 등장 아아 잘했는데 와 룰루한테 욕하는거 봐 룰루충새끼 흠 깨는거 보소 친구 있기남 야 욕하는거 봐 야 지리는 다이브였다 야 만화치워주게 고맙다 야 킬도 주고 만화도 치워주고 지금 막 아우 씨 시장인심이네 다 주는데 이거는 이블링이 올 확률이 좀 적으니까 밀어주자 내가 니한테 질거 같냐? 예전에 내가 아니야 야 예전에 나야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했다 엉망한새끼 더블 버프 고맙다 고마워 더블 버프 아 잘한다 잘한다 우리팀 가위게 먹자 가위게 일로와 말잘듣네 절로가 말잘듣네 죽어 내 팬이야 내가 보기엔 먹고 가야겠다 이거 아 추천 좀 해주세요 헛소리야 야 맞는 말 하는구만 아 맞는 말 하는구만 나 마이크 하지 말고 할까 그럼? 뭐 어허허허허어 지렸다 하아.. 야 쓰레시아 고맙다 진짜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레오나 궁도 막고 랜턴도 빨리 탔어 그것도 있어 그리고 너네는 이제 추천 눌러야 돼 추천 누르자 솔직히 열두위 10분 전인데 추천 한 번씩 눌러줍시다 솔직히 나 원래 원래 그 본캐를 이제 방송키고 안할라 했어 너희들이 너무 막 해달라 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너희들이 자꾸 해달라 하니까 어? 그건 진짜 할 수 밖에 없는거야 근데 이렇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어? 쓰레시도 잘하고 팀들도 잘했지만 상대도 잘했어 근데 중요한거는 상대 코코모 못하는 애가 아니야 레오나 잘하는 애고 이블린도 존나 잘하는 애야 애들도 다 잘해 근데 우리 팀도 잘하고 이런 박빙의 대결 응? 아무리 챌린저가 아니고 마스터라 해도 챌린저가 섞여있는덴데 추천 만개 정도는 찍어줘야되지 않겠냐 솔직히 미드가야겠다 얘 챌린저일걸 스트레시 그니까 적팀도 챌린저 있을거야 내가 보면 이블린 챌린저일거 같기도 하고 끝나고 보자 끝나고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땐 챌린저였어 다이아도 섞여있어? 원래 다이아도 섞여있고 원래 그런거야 이 게임 내 방 애들이 착해 되게 막 추천받아요 광고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 되게 착해 근데 정작 진은 추천 안누르고 지발롱 착하기만 해가지고 마스터 80점까지 내려온거야? 마스터 80점까지 내려온거야 원래 챌린저였는데 그러니깐 나보고 그러니깐 나보고 마스터라고 놀렸던거야? 지도 마스터면서 초구니가 없는 새끼네 쟤가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때가 챌린저였어 챌린저 600점인가 그랬는데 일주일만에 마스터까지 내려왔어 쟤 아닌가? 잘못 알았나 내가? 쟤 챌린저 간적 없나? 원래 챌린저였지 룰루가 있으니까 애들이 잘 안죽네 아 피없어 아 룰루가 있으니까 애들이 잘 안죽네 코고무도 되게 딜 쎄고 와 진짜 잘한다 얘 그래 오진다 이새끼 그래 존나 잘하는데? 어이씨 이새끼 몇점 이력하고있냐? 이정도면은 내가 이제 컷에 한번 딱 해가지고 기다려봐 간좀 볼게 다 잘해 우리팀 다 잘함 다 잘해 그래도 800점까지 아 그래? 이게 순식간에 떨어진다니까? 진짜로? 야 나도 600점인데 여기까지 떨어져 쟤도 800점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니까? 아니 이게 나만 떨어진게 아니라 이게 순식간에 떨어져 혼자하면은 이게 혼자하면 떨어지는 어 그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 룰이 이런식으로 듀오를 약간 살살 유도하는거지 탁쳐봐 야 용와야돼 용 어 용나온다 이제 바텀 밀어넣자 야 페이커는 재회하자 솔직히 아니 낄댓껴야지 씨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페이커가 끼면 안되지 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마스터 찌끄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페이커가 왜 나와 쟤네 왜 다이브했냐? 쟤네 왜 다이브했냐? 쟤네 왜 다이브했냐? 딱 씨드로 막아서 마나 한번 수급해주고 어 바이게는 원딜이 먹어주는게 좋아 내가 미드하면서 느낀건데 미드는 이걸 먹기가 힘들어 정글도 이거 먹는거 좀 시간낭비야 그래서 좀 한가로운 원딜이 좀 먹어주는게 좋더라고 어 내가 딴 라인 하면서 느낀거야 저 바이게가 되게 안죽어 그래서 미드는 졌다가 마나를 쓰기엔 좀 아깝다? 미드가 마나가 진짜 좀 부족해서 정글이 먹기엔 시간낭비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탑은 너무 멀고 저거는 원딜이 먹어주는게 좋더라고 그냥 딴 라인 하면서 느낀거야 딴 라인 하면서 느낀거야 원딜 치고 정글이 먹어야 된다 저는 이제 쓰레기 발상 저건 이제 개쓰레기 발상 아 산심은 더 주니까 그렇지 인정할게 그럼 30원 더 주니까 근데 30원 더 먹어서 뭐할래 니가 근데 먹는게 낫지 야 널 레드 왜 먹냐? 뒤껍네 어 레드 없었네 미안해 야 이거 싸우자 야 궁쓰고 존나 달려 야 일로가게? 여기 좀 위험한데 아니냐 이거 야 니가 타 그렇지 니가 cc있으니까 니가 타 뒤집히다고 뒤집냐 뒤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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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제발 죽어! 죽어! 그렇지! 그렇지! 나 살았어! 아아 아 서렌치네 여기서 드릅게 자 얘들아 기다려봐 아 쓰레쉬를 살짝 섭외해보자